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갔지만 그 말씀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린 자가 많았으며 그중에 성령으로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믿고 정말 영생을 얻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의 열한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아들의 권한과 그의 신성에 대한 증거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인 베다스다 목가의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목가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던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좋은 날이었나요?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을 안위꽃게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책잡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인간이 필요구리 창조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이 두 가지 관식을 얻은 다음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뭐하러 왔으며 누가 보내서 왔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참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한 놈이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안식일에 치유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이 본문이 의미하는 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신 것은 왜 일하신 거죠? 구약성경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식 때문에 일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온 천지망을 창조해 놓고 일 안 해버려요. 지금부터 지구 안 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육을 그러면 쪼락 날아가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 내 육을 쪼락 날아가고 그럼 왜요? 우리 뒤집어져 버리며 뒤집어져 버리면 완전히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보존하신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마음물이 생명체가 그대로 잘 자라고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 다음에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질서 가운데 우주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품고 보존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일을 안 해버리고 내버려 둬요. 자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이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 안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 보내 버려요. 어? 어떻게 돼요? 안되죠. 어? 안되죠. 이 마이크 나 안 나오면 나 섹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쌤 소리로. 섹기가 몇 편 하면 이제 목 세가지고 괜찮으니까 이제 몸 좀 흡네 이제. 그쵸? 불이 컵 컵해가지고 홈툴 켜고 전부 가져와줘요. 촛불 가져와줘요. 엘리베이터 유명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8층까지 올라오면 8층 올라가다가 줄 가면 5층에 엘리베이터 할 거야 아마.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일. 천지를 창조사회만 쉬셨을 뿐이지. 일이 창조하신 모든 마무리 운행되도록 지금도 보존하시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있어요. 알레르니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쉬셔버리면은 이 악을 누가 심판할 거이며. 하나님이 쉬실 수는 없다. 아시겠죠? 심판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쉬어야 돼. 아시겠죠?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가 쉬다니 다 쉬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잘못해버리면 육체 쉬는 것 갖고 피곤이 없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보니까요. 주일날 내가 보니까 주일날 얘기를 쫙 드리고 오후 2시 반에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육체로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쉬러 쉬러 쉬러요? 뭐 일신이나 하네요? 저도요. 주일날 사회가를 마치고 나면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시, 6시 돼요. 그러면 그때는요. 어떨 때는요. 타이프를 치다가 내가 눈이 감겨있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어요. 육체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쉬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서 병자를 치러 온 게 아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대신 보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대신 보내서 지금 하나님이 이인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자,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쉬어버리면 일요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난 안식을 쉬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제사 쉽게 없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럼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된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해도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와서 병자를 취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와서 38년대만 준품을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자가 인생의, 실컷 질병의, 노예, 압재, 마귀의 압재를 받는 자를 고쳐줌으로 마귀와 질병과 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좋겠지만 예수님을 겉으로 보고 야, 니가 나살에 저저저저 목소리 아들인데 니가 뭐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식일 날 그렇게 일이 있었냐냐 안식일 날 소나 양은요 물 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러 가는 거예요. 누가 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은 일 못하게 막아놓고 사람 살리는 그 나비가 나비하고 약하고 죽지 않더러 가게 물은 먹으러 이렇게 외학관에서 풀었다 하면서 사람은 사람만 또 못하게만 동물만 또 못하게 사람을 취급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잡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사람은 힘들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돼요? 왜야?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뭐로 꼬투모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힘든이 아니냐는 별짓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불만을 갖지 말아야 돼요. 꼬투모리를 잡아서 뭐 하려고 하면 한두꼬툼씩 나와요. 마음이 확삭을 해요. 그 사람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내 영혼이 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근간을 가지고 있느냐 봅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 예수를 채찾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 뭐예요? 17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해요. 아시겠죠? 왜? 우주에 질서가 있다니까요. 해가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사계들이 변하고 공기와 바람이 있고 바다에 풍랑이 모든 질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안식의 질서와 그 다음에 생명이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존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도 하신다? 예수님도 하신다. 병되는 것은 생명이 보존되는 일이에요. 생명이 쇄하는 일이에요. 쇄하는 일이에요. 병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풍 병장을 고침으로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보고 듣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남을 책망하고 남을 모함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우리 소위다. 우리 소위다. 이 교회라는 건 뭐냐.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영혼의 생명이 잘 되니까 육체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마음이 날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질서를 보존하는 여러분 질서로 네가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네가 뭔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 죽었다 깨어놔도 병치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저는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우주적인 질서 모든 연계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질서를 지켜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러나 그 사람을 흠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살리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신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세요. 너는 뭐해야 한다? 생명을 더 살려서 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질서를 보존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들에게 보이시고 너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연기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이제 본질이 나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생명 병든 생명 건강 하게 만들고 풍성 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담겨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는 구약성경에 요호 하나님 나와요. 요호 하나님은 누구를 살렸죠? 그런 같지? 아무도 그런 같지? 구약성경에 누가 누구를 살렸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아가 순행정인의 아들 엘리사가 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그 죽은 자를 그죠?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게 신하 기도요? 예수님이 살려요. 세 사람을 살리죠? 나이선 바보 해야 돼. 또 나사로 또 나이선 바보 해야 돼. 나사로 또 하나 있죠? 백부장의 아들 백부장의 하임 죽어가는 사람을 세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살린다는 말은 육체가 죽었던 것을 살리느냐 영이 죽었던 것을 살리느냐 의 포인트가 달라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육체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이 죽은 자도 살리세요. 요한 복음에서 특히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영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에 더 포커스가 있어요. 물론 요한 복음 11장 가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세요. 나 산으로 살릴 때 요한 복음 11장 한번 내려봅시다. 요한 복음 11장 요한 복음 11장 14 예수께서 밝힌 이 시대에 나사로가 죽은 죽은 죽음 11장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마중이 나갑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리아 마리아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죽지 아니하 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하나이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이 말은 부활하니라 이 말이에요. 한자는 아시겠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이 부활하니라 이 말은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다시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살아난다. 죽었지만 나홀비에서 냄새가 나고 국물이 흘러가지만 지금 살아난다. 육체가 살아난다. 아시겠죠? 육체가 살아난다. 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이 말은요. 니 오라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요. 마르다가 이르되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마르다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지막 날 예수 죽었을 살린 걸로 생각하고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 아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기에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버지로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지만 이 죽은 자가 육체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 죽어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해 가지고 그들도 살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영을 살리는 걸 할렐리야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된다 하면 그 죽는 날 그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착각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저는 꼭 이 만다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을 언제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날 몸이 부활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 가지고 영생과 영혼의 생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죽으면 우리는 오늘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래요 내 안에 지금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리야 죽었다가 잠자 있다가 무슨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파무색 있나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보는 게 없어요 무덤 속에 잠자고 있지 않아요 무덤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약성경에 당하는데도 죽은 신체를 막 놓고 장미식을 치는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예식을 치는 적이 예배를 치는 적이 없다니까요 부약이나 시각에 죽으면 그냥 파묻었어요 그날을 파묻었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관을 놓고 슬퍼 이런 측면 없어요 왜 이것은 껍데기 내가 지난주에 콩떼 콩떼 콩을 얻었으면 콩떼는 불에 타오면서 없어지는 것이니 아이고 콩떼이 슬퍼야 내가 세상에 이렇게 된다니 그런 미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 죽은 육체 가지고 김수환 죽기경처럼 김일성과 똑같이 반에다 놓는 걸 예배드리는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경배하니까 마귀가 와서 저를 대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느냐 지금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살리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을 살려서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직접 너희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산으로 살려내므로 육을 살려내므로 영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옛뼈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를 다 살리는 게 아니요 샘플로 몇 가지만 왜 너희들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 너희들의 생명 주로 내 생명을 대신 제물로 내가 바치고 너희들이 살리러 왔다 이걸 믿고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체를 살리는 마지막 날 육체를 살리는 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미래의 일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일하다가 오늘 죽으면 죽으면 상금이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 미래로 생각하니까 별로 상금 생각도 안 해요 오늘 죽으면 우리는 바로 갑니다 그 죽은 부자라고 나사로 보세요 바로 육으로 떨어지고 바로 아브라멘 품으로 갔지 맨날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나중에 갈 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말씀이었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제가 맞는가 뜨는가 계속해서 볼까요 22절 또 심판 심판도 여기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뿐만 아니라 심판한 일도 하세요 그런데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죽는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죽었다가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몸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날 심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죽는 순간 심판 받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냐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냐 아닙니다 자 이 시사자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잘 듣고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있는데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영생을 가지며 뭐라고요 지금 현재 현재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이기도 아니고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현재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이 음성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면서 너희를 살리러 그런거다 라는 사실을 듣고 그 말을 믿을 때는 영생을 그때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가지는 거예요 다 뭐 할 일에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갖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인지 한 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지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는 순간에 가지는 거예요 들어도 안 믿으면 안 갖고 듣지 못하면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영은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아요 건강 강의 복지 배로 다해도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도시락을 갖다가 천 개 만 개를 써다 둬도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빵을 천 개 만 개 갖다 놓도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할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도록 하게 서방도 주고 반찬도 주고 어? 음료수도 갖다 놓고 그러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생을 가지며 자 본문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 말을 현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현재예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 미래가 과거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가졌으니 천국할 것이고 심판을 안 받고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 심판을 받아도 생명의 부활로 천국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 친절하고요 우리 이번에 이집트의 여행 가이드 신 누구 집사님 그 집사님은 딱 보고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약간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금방 알아차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21살이 보고 청년이 폭탄을 받은 허리에 딱 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쳐서 딱 쳐서 딱 보니까 눈치가 불쌍하니까 이 승객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밀집을 하는 순간에 나한테 확 눌러버렸어요 그냥 보니까요 그 허리춤에 찼는 일을 어떻게 안했느냐 이 사람이 4장이 없어요 다 판상 보내더라고요 4장이 없어요 그 같이 깨어났으니 그 집사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상호하는 것이 상호 정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한다면 물론 여행가인이 되기 때문에 가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이 목사님 이 진천중앙교의 성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 순간 순간리 영전 몇 초 사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또 금방 돌아가는 것이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만약에 그 진천중앙교의 그 많은 목사님 만약에 그 지역에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래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오늘까지 한 모든 것이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자랄 수 있게 추가합니다 하나는 자라야 돼요 작은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며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성을 들을 때가 아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은 이 육체나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 지금이라 지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가하잖아요 내 마음이 영이오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곧 듣는 목음을 전하는 순간에 살아난다 그러지 먼 미래에 비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먼 미래를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도 내가 자꾸 말한 게 회의했어요 왜 그러느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워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야마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계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나들한테 신고하심으로 예수님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께 심판을 심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8절 29절이 사람 헷갈려간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지금 안하는 요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에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 무덤 속에 있는 줄 알아 아시겠죠 사람이 죽은 거 무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썼고 육체는 뭐예요 이건 껍데기 껍데기 내가 내가 쓴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가 진자가 아니에요 껍데기도 나이로서 소개해 주시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자가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죠 흑의성은 진자가 아닌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다 무덤 속에서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니까 무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을 그걸 태워야 되겠어요 절대 태워지도 말고 무덤을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은 절대 태우는 법이 없었잖아요 저 절에서나 다른 데서 태웠지 우리나라 사람은 태우는 법이 없었잖아요 무덤을 잘 써야 뭘 받는다 후손이 법을 받는다 그래야 무덤을 근데 두자의 무덤은 얼마나 큽니까 무덤도 비석도 생각하고 조금 양지바리웠어요 다행히 쓸데 있다 없다 아무 쓸데없는 게 사실 정말 속에 넣어요 왜 무덤 속에 있지 않는다니까 죽으면 죽지 영혼과 육자가 딱 분리돼서 영혼으로요 천국까지 지우고 가든지 가는 것이니 무덤 속에 잠자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 무덤이 뭐냐 무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나다 생명으로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 무덤은 육체요 육체가 영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영혼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지금이야 아시겠죠 지금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영혼이 영혼 육체가 무덤이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딱 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은 순간 영이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막 미래의 일로에 들러가지고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준다니까 무덤을 너무 잘 써 무덤을 잘 쓴다고 됩니까 전부 다 마귀가 귀신이 다 쏘기는 거예요 우리 영체가 죽으면 한준이 흐르러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준이 흐르러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만 하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몸도 영혼과 일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죽은 다음에 그것을 미워하고 거기에 예배를 들이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즉시 죽은 즉시 다시 살아날 때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생명의 부활로 바로 지금 그때 살아나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겠고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말은 지금 영이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아닌 지금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길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생명 주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래요 그래서 생명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육은 무한다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살았을 때야 영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그것을 미워하면 안된다 아시겠죠 다 귀신이 하는 장난이에요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예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이 의롭고 예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 주는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30절부터 40절까지 보르니까요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들을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3인 줄 아는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이 증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요한에게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요한의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증거를 했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굳이 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로마리하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그 역사 일들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리고 30%의 중풍병자를 고침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자 낳으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귀 먹은 자를 고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이냐마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 아 저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 저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도 그 음성을 듣거나 현상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도 또한 내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보낸 자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울어도 천재다 마지막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내게에 비하여 증언한 구약에 많은 모든 성경들이 다 생명을 주려고 한다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에 메시아라는 메시아를 준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눈여겨 들었다고 한다면 나를 볼 때 그 음성을 듣고 회의하였습니다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곧 너희에게 심판을 자처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와서 너희를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하라고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로 오면 자기도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도 못 잔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냐 너희의 그 완화함을 회의하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심판할 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은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때 이는 내가 그가 내게 모세도 내게에 따라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알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의 규정만을 써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뿐이지 진실로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7절 같이 칩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일도 믿지 아니하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의학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사랑한다 석가모니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공자의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영이 사랑하잖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굴 살리는 말씀을 할래요 왜?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생명을 다닌 분이 그분 혼자였거든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완압해서 자기보다 뛰어난 것 같으니까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배척하니까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와서 내가 지금 한 말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많은 말을 주셔서 지금 행을 외웠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나 이렇게 누리려고 나는 건 아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보낸 자를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 증거가 있다 제발 나를 믿어라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리아 이 생명을 끝까지 유지한 날은 우리는 처음 들어갈 것이고 이 생명을 중간에 믿다가 예의대로 귀한다가 생명이 사흘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흘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절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기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는 보존해야 되고 이 생명을 품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만이 아마 오늘 죽은 건 오늘 부활하는 거니까 그 부활의 시간에 영생의 나라의 동참을 저의 이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자리로 지나고 자나님 오늘도 감사 찬양과 영광을 조합해 돌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때 왜 영이 살아나고 오늘 사람들은 이 생명으로는